기분 좋은 변화 품격 있는 강남 NEWS 10일 용인시는 2021년 1회 공채에 합격한 새내기 공직자 405명을 환영하는 랜선 페스타를 비대면 화상회의로 개최했습니다. 포은아트홀 대공연장에서 진행된 이날 행사에서는 랜선 축하 공연에 이어 백군기 시장과의 토크콘서트와 특강이 이어졌습니다. 우리 공직자들은 우리 시민들을 정말 하늘처럼 모시고 이렇게 안아드려야 된다. 쌓아드려야 된다. 하는 그런 느낌에서 내가 오늘 내서 우리 공직자들에게 내 메시지를 전달해 보겠습니다. 어떻게 우리 주무관님은 보자기를 내셨어요? 저는 18대 친구들과 항상 보자기를 내리는 얘기이기 때문에 화면을 통해 진행된 이심전심 게임에선 웃음이 터졌고 신규 공직자 가족 깜짝 전화 연결은 공직자로서 마음 자세를 가다듬는 기회가 됐습니다. 어머님이 역시랍니까? 실제로 나다보면 남북대로를 가다보면 용인시 슬로건 얘기죠? 내걸어져 있다고요? 사람중심 새로운 용인시계 그래서 제가 그 글귀가 장면했었어서 되게 마음에 안 닿았어요. 그래서 저희 스내기 공무원들도 사람을 중히 여겨서 모든 민원인들에게 친절하게 바라라는 그런 공무원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용인 우리 공직자들이 정말 시민을 하늘처럼 받들여야 된다. 그러면서 항상 마음속에 가는 것은 사랑의 문제다. 사랑을 중심으로 우리가 모든 것을 사과하고 그렇게 시행해야 된다. 어머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니까 백군기 시장은 내년 출범하는 용인특례시를 이끌어갈 용인시의 새내기 공직자들을 격려하면서 열정과 폐기로 시민들에게 사랑받는 공직자가 돼달라고 당부했습니다. 17일 백군기 시장이 수지고 죽전이동 상습침수 개선 현장과 기흥구와 수지고 시 경계지역 민원 현장 4곳을 점검했습니다. 백 시장은 우선 수원시와 인접한 기흥구 영덕동 삼성사거리 상습 정체 구간과 도로 노면 포장 상태 등을 점검하면서 우리 시의 이미지를 좌우하는 관문인 만큼 시민 불편이 없도록 세심히 살피라고 당부했습니다. 이어 지대가 낮아 매년 침수 피해가 발생해온 수지고 죽전이동을 찾았습니다. 시비 3억여 원을 투입해 하루 135톤 용량의 오수 펌프가 설치된 현장에서 주민들은 백 시장에게 그간의 어려움과 시에 대한 고마움을 전했습니다. 청년들을 위한 정책을 발굴 제안하고 청년을 위한 예산 집행을 모니터링하는 용인 청년네트워크 2기가 17일 시청에서 발대식 후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단순히 정책의 수인자가 아닌 이 사회의 주체로서 담당했을 수 있는 실향의 자리에 서 계십니다. 정책을 수립해서 여러분들이 노상 받고 거기에 따라가고 하는 그게 아니고 어떻게 하면 정책을 주도하고 이끌고 가고 싶냐 하는 것에 대해서 많은 생각을 해주시고요. 활동할 수 있는 근거법령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근거법령은 용인시 청년기본조례 제15조에 있습니다. 용인시 청년기본조례 제15조에 따르면 시장은 청년의 소통과 참여를 확대하고 청년의 의견을 시장에 반영하기 위하여 다양한 분야를 대표하는 청년들로 구성된 청년네트워크를 둘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그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공개 모집으로 선발된 관내 18세에서 39세 청년 87명으로 구성된 용인청년네트워크는 매월 모임을 열어 일자리와 주거, 복지 등 10개 분과에서 청년들을 위한 정책과제를 논의합니다. 기흥구 동백이동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자동차 실내 소독기를 청사협 동백 임시 공영주차장에 설치했습니다. 30초 이내에 99.9% 살균 효과를 인정받은 소독약으로 한 대당 3분씩 연무 소독합니다. 밀입자 분사 방식으로 물기가 생기지 않아 따로 닦아낼 필요가 없으며 자동차 에어컨 필터 소독 및 탈취 효과도 있습니다. 설치된 소독기는 24시간 무인으로 운영되며 자가용과 택시, 어린이집과 학원 차량 등 소독이 필요한 시민 누구나 무료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18일 백군기시장은 처인구 삼가동에 있는 용인지역 자활센터를 방문해 종사자들과 자활근로 참여자들을 만났습니다. 누가 판매하는 역할을 하나요? 아니면 이렇게 만드는 훈련만 하나요? 저희가 이렇게 만들어서 기흥역 행범마을이라는 오프라인 스토어랑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 온라인 매장 같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이번 방문은 코로나19와 폭염을 이기고 자활근로에 땀 흘리고 있는 참여자들과 센터 종사자들을 응원하고 애로사항을 듣기 위해 이뤄졌습니다. 우리시는 지난 2001년부터 취약계층 자립을 돕기 위해 일자리를 창출하고 취업과 창업을 돕는 자활근로사업을 용인지역자활센터를 통해 운영하고 있으며 현재 15개 분야 사업단에서 총 141명이 일하고 있습니다.